테너시아 우빈 기자가 연예계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이슈를 여과 없이 짚어드립니다. 우빈의 조짐 방귀끼놈이 성낸다더니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미나가 딱 그 꼴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제대로 정리도 안 한 남자를 연인이라고 공개한 뒤 환승이별 역풍을 맡고 있는 권미나. 물론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권미나를 만난 남자가 제일 문제지만 논란을 만들어놓고 우울증과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방패삼아 피해자인 척하려는 권미나도 문제인데요. 권미나와 그의 남자친구는 양다리도 바람도 아니라고 했지만 권미나가 직접 쓴 인스타그램 글을 정리하면 바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인 여성과 그의 가족, 지인, 잘못을 제작한 대중에게 고소하라며 도리어 성을 내는 권미나. 자기 연민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습니다. 권미나는 지난 26일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공개 직후 권미나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남자에겐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권미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만났다는 것.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잠수를 탄 상황이라며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권미나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먼저 DM을 받고 답장을 했다며 나눈 메시지도 공개했죠.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감정을 느꼈고 남자친구가 당시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고민을 나누다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권미나의 해명은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정리를 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입니다. 그러나 권미나의 주장을 정리하면 연인이 있는 남자와 2주 동안 호감을 나눴고 사귀기로 했다죠. 일반 사람들은 그걸 바람 혹은 환승이라고 부릅니다. 권미나에게 허언증 피해망상 비판이 따르자 자신은 울지만 있다며 왜 욕을 먹어야 하냐고 도리어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보내신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쓰며 자신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속상해하셨을 거라며 동작 여론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는 교묘한 거짓말 전 여자친구의 지인은 남자친구가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뒤통수 친 게 화가 나서 한 문자를 왜 본인이 피해자인 척 글을 올리냐 라고 댓글을 달았고 권미나는 문자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고 바로 글을 수정했습니다. 권미나는 수가 틀리자 우울증과 AOA 왕따 사건까지 언급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권미나와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중 피해자는 전 여자친구뿐 권미나는 뭐든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피 눈물이고 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냥 물인 걸까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권미나만 질타를 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권미나가 상황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죠. 현재를 위한 거짓말은 불필요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권미나가 그간 해왔던 주장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과거에도 권미나는 일방적으로 느낀 간호사의 태도를 갑질로 폭로해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이번에도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듣지 않아도 될 욕과 조롱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관심을 위한 왜곡은 독입니다. 반복된 왜곡과 그로 인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 권미나는 자해를 반복해왔죠. 이런 악순환에도 대중은 권미나는 응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아닙니다. 아닌 걸 맞다고 오기며 남에게 상처를 준 권미나. 권미나는 남자를 얻고 대중을 잃었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